좋아요. 서로 다 오픈하죠, 뭐. 나도 그럼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야겠어요. 우리를 호텔 다니는 불륜 남녀로 누군가 몰아가고 있다. 근데 그 누군가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. 계열사 그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들으시려나? 뭐?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서로 시도도 못해보고 끝나는 거 맞죠? 저 이제 어떻게 해요? 우선 이 현혹부터 꺾어. 그런 다음에. 아니요. 저부터 주세요. 일 끝나고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. 우리 사이의 신뢰?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칼자로 네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, 혹시? 네. 누가 봐도 제가 잃을 게 더 없어 보여서요.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?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? 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거야.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뺏는 걸로는 안 끝나. 승낙치고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좀 기분 좋게 해주시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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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